안녕하세요 7월 27일 와플터치입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16장 27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서 계속되는 고라와 추종자들이 하나님께 반격하고 반역하는 모습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반격의 장면으로 등장하십니다 니들만 잘났냐고 막 말하던 고라와 그의 가족들 그 몇 명의 추종자들이 갑자기 땅이 꺼지면서 땅 속으로 꺼져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는데 그걸 보고도 다음날 또 모세에게 또 막 투덜거려서 전염병이 걸려서 14,7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마치 드라마에서 보면 주인공이 연약하다가 정의의 이름으로 널 용서하지 않겠다 하여튼 어떤 일들이 발생하면서 역전이 일어나면 시천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뭔가 좀 통쾌하고 시원하고 막 그런 고통받았던 사람이 다시 재개하는 것을 보고 마음의 안정을 막 느끼죠 왜 그렇게 안정을 느끼고 통쾌할까요? 이유는 아마 마치 내가 주인공 같기 때문에 주인공에 몰입되어서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그동안 괴롭혔던 모든 것에 대한 복수를 하면서 해소가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보면 약간 시원치는 않습니다 이렇게까지 하셔야 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는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래 참고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셨어야만 했다 하는 생각에 고라는 왜 자꾸 이렇게 선을 넘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말씀을 보면 고라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니들만 하나님 일을 하냐 하는 그런 말이에요 모세나 아론이나 모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데 왜 자꾸 너가 우리의 왕처럼 구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라가 조금 오해한 것은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뭔가를 지시하니까 자신이 모세의 심부름만 하는 존재로 여겼기 때문에 그 마음의 열등감이 반역까지 일어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을 더 특별히 구별해 주셨고 특별하게 그 민숙이 8장의 말씀을 보면 또 그 8장에 더 자세하게 그 레위인들이 어떻게 해야 하며 내가 이들을 왜 구별했는지에 대해서 더 부각시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그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옮겨주시고 그것을 더 강조해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어쩌면 모세나 레위인이나 아론이나 모두 같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리는 같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고라는 그런 것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던 것 같아요 고라의 열등감에 비교해서 그런 열등감은 비교해서 나오고 그러다 보니 안 해야 될 말까지 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요즘 흔한 말로 할 말 안 한 이러는 말이 있어요 할 말은 많지만 내가 하지 않겠다 뭐 그런 말들인데 고라도 마치 그렇게 할 말 안 했어야 되는데 자기의 열등감에 못 이겨서 할 말을 해버린 거죠 니들이 나랑 다른 게 뭐가 있냐 그 마음은 비교해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에서 타인과 비교를 하면 자꾸 작아지거나 자꾸 커집니다 니네 집 평수와 우리 집의 평수 차이 네 차와 내 차의 차이 내 학력과 너의 학력의 차이 나의 자신과 너의 자신의 차이 내 성적과 내 성적의 차이 그리고 내 직급과 당신의 직급의 차이 더 신앙적으로 보면 네 믿음과 내 믿음의 차이 등을 계속 재는 것을 통해서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자꾸 무엇인가와 비교를 하고 자꾸 차이 비교와 상대방과 나와를 자꾸 재는 그런 일들을 하죠 또 반대로 너랑 나랑은 차원이 달라 하면서 우월감으로 자신을 무장하고 너가 나보다 못하니까 내가 봐주는 거야 하거나 내가 널 돕는 거야 배려와 겸손도 잘 보면 우월성에서 나올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열등감이나 우월성은 말은 다르지만 같은 차원 안에서 모두 같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해석이기 때문에 열등감과 우월감은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고라는 모세와 자신을 비교했을 때 다른 것이 없는데 모세가 자신들에게 자꾸 지시하라고 하고 지시하고 행동하게끔 하는 것에 화가 나서 지도자의 자리에 대한 반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의 그 관계를 보면 고라의 말이 맞습니다 너나 나나 똑같죠 그런데 고라가 착각한 것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역할 수행을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그 순종함을 기꺼이 드리는 것인데 고라는 거기에서 좀 어긋났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기 전에 모세와 아론의 자리를 본 것입니다 사람을 보고 자리를 보면 자꾸 하나님이 안 보이고 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리나 하는 역할보다 얼마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것인지 얼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인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한지에 대해서 더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모두 기도하러 나온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온 것입니다 할 말 많이 다 하지 않고 고라처럼 할 말을 다 해버려서 나의 열등감이나 우월감으로 옆을 바라보고 내 상황을 바라보고 왜 남보다 내가 덜 되는지 왜 남보다 내가 더 잘 되는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모든 것은 그냥 지금의 역할일 뿐이고 큰 것도 작은 것도 없는 그런 것임을 인정하는 것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사랑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최고의 순종을 보여주신 것을 우리가 비교해 보면 우리는 열등감도 우월감도 모두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감히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해 보면 더 뭔가를 해달라고 더 왜 나만 안되냐고 왜 나는 이렇게 잘났냐고 말할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붙잡고 하고 싶은 말 다 하지 말고 누구랑 나 자신을 비교하지 말고 그저 주신 오늘 하루를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는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그 자리만을 바라보고 싶습니다 우리 마음의 열등감이나 우월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만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만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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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